음악 풍력발전 인문학 토크 바람의 인간, 인간의 바람 진행을 맡은 인문학을 사랑하는 아나운서 김정원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시기 위해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김석우 박사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입니다. 네, MC세대의 시선으로 풍력발전 토크를 함께할 정다윤님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다윤입니다. 우리 토크 제목이 바람의 인간, 인간의 바람이에요. 이번 편에서는 바람의 인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바람 하면 어떤 의미가 떠오르시나요? 바라다? 네, 맞습니다. 이 바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후현상의 일부이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바라다의 의미로도 널리 쓰이는데요. 이런 바람의 중의적 의미가 그 어떤 때보다 절실하게 와닿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아시다시피 에너지 위기 시대입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는 예전부터 알려진 사실인데요. 오늘날 찾아온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는 기존의 위기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위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유럽으로 통하는 천연가스 공급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유럽이 러시아에서 공급받는 천연가스 비중이 약 40% 정도입니다. 여기에 산육들의 모임인 오펙플러스가 원유 생산을 감산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야말로 사상 유례없는 에너지 위기가 찾아온 거죠. 저도 그런 기사 많이 봤어요. 유럽이 에너지 절약에 사활을 걸고 있다. 최악의 경우에 대규모 정정상태도 올 수 있다. 이런 기사요. 근본적인 문제는 단순한 에너지 부족 현상이 아닙니다. 러시아나 오펙플러스처럼 에너지 자원을 가진 나라가 이 에너지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전체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나라는 에너지발 복합경제위기를 각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체질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청정에너지원인 풍력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모두의 바람을 담은 바람이네요. 저 같은 경우는 기후나 환경, 탄소저감 같은 이슈 때문에 풍력발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그런데 확실히 요즘 들어서 풍력발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게 피부로 느껴져요. 풍력발전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이 활발하게 보급되면 우리나라도 에너지 위기를 상대적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거니까요. 풍력발전 자체가 에너지 자원민국인 우리나라가 활용할 수 있는 소수의 에너지 자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으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우리나라는 산과 바다가 많아서 나쁘지 않은 조건이에요.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풍력발전과 공존해야만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인류 역사 속에서 바람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았던 적이 있었을까요? 있습니다. 바람은 어느 시대나 인류의 관심사였어요. 이런 흔적을 고대 신화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살펴보면 아네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람의 신들을 부르는 말이에요. 바람의 신들 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는 무려 4명의 바람의 신이 존재합니다. 동풍의 신 에우로스, 서풍의 신 제피로스, 남풍의 신 노토스, 북풍의 신 보레아스까지 이들 모두 그리스 신화 속 바람의 4형제입니다. 대지의 신, 미의 신, 전쟁의 신 이런 분들은 한 명씩인데 바람의 신만 4명이네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4명의 바람의 신 외에도 칼키아스, 아펠리오테스, 스키론, 립스라는 이름의 동서남북 4방향 중간에 바람의 신을 상징하는 이름이 있고요. 고대 그리스의 세계지도를 보면 더 세분화된 12개의 바람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바람에 대한 인류의 관심이 얼마나 그동안 높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검색창에 바람의 신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요. 풍신, 바람의 신으로 소개되는 내용을 보면 방금 소개해 주신 그리스 로마 신화 속 바람의 신들과 더불어서 북유럽 신화 속 오딘, 수메르 신화 속 엠릴 등등 세계 곳곳에 바람의 신이 존재하더라고요. 이 신들의 성격도 모두 다르고 가지고 있는 스토리도 모두 달라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아무래도 바람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바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고 그 축적된 역사 속에서 다양한 바람의 신들이 등장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바람의 신 이야기를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 자체가 유럽 문화의 근간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유럽에서 풍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타 국가 대비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비롯한 많은 신화 속에 바람의 신이 다양하게 등장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 홍익인간이라는 말 다들 아시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맞습니다. 우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고조선 건국 신화에 드러나는 정신이에요. 이 홍익인간을 위해 환웅이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인간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이 풍백, 우사, 운산은 각각 바람, 비, 구름을 관장하는 기상신인데요.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여기서 이 세 기상신 중에서 가장 격이 높은 신이 바로 바람을 관장하는 풍백입니다. 풍백이라는 이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백자가 바로 우두머리를 뜻하는 글자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알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날씨를 보면 바람이 습한 공기랑 만나야 구름이 생기고 이 구름이 보여야 비가 내리잖아요. 기상조건 중 가장 앞서는 현상이기 때문에 바람을 관장하는 풍백이 우두머리 아니었을까요? 네, 이런 현상은 농경 문화와 관련이 있는 것 같죠. 앞서 언급했던 그리스 신화 속 서풍의 신 제피로스는 봄을 재촉하고 모든 씨앗을 자라게 하는 신으로 숭배되고 인도의 바람의 신 바유를 형상화한 그림을 보면 금빛 의자에 앉아서 광명과 복덕을 내려주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고우대 신화나 건국신화에 바람의 신이 등장하는 현상은 바람에너지의 이용과도 관련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바람은 고우대로부터 특별한 도구 없이 선박을 운항할 수 있었던 인류의 에너지였거든요. 이후에 증기기관이 발명되기 전까지 바람에너지를 활용한 풍차가 널리 사용됐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풍력발전은 언제 생긴 거예요? 현대의 풍력발전과 유사한 원리의 풍력발전기가 역사 속에 등장한 시기는 19세기에 이르러서입니다. 선박을 움직이던 고우대의 바람이나 풍차를 움직이던 중사의 바람과는 이용방법이 다르죠. 바람에너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바람이 가진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방식이니까요. 네, 또 육상을 넘어서 해상풍력발전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바다가 육지보다 바람이 풍부합니다. 해상풍력발전기의 열기가 뜨거운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요. 2021년을 기준으로 해상풍력발전기의 3개 누적 설치량이 57기가와트를 초과했습니다. 해상풍력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들었어요. 기존의 해상풍력은 고정식이었어요. 쇠기둥을 이용해서 고정형 지지대를 세워서 해저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설치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부유식 해상풍력이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부유체에 풍력터빌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죠. 기존에는 지지대를 세워서 고정시켜야 하기 때문에 일정 수심 이하의 해역에서만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부유식 해상풍력이 등장하면서 수심이 깊어도 설치와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새로운 풍력발전이 생겨날 수도 있겠네요.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방식이 나오고 있어요. 보통 잘 아시는 풍력발전기의 모습. 그러니까 기둥이 있고 그 위에 날개가 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주로 설치되는데 고층 빌딩 사이에 바람을 활용해서 발전을 하는 빌딩풍 풍력발전기 그리고 날개가 없는 풍력발전기도 연구 중입니다. 아, 풍력발전기에 날개가 없을 수가 있나요? 뛰어난 기술력과 창의적인 상상력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이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많은 신화 속 흔적들로 확인해본 것처럼 바람은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했고 오늘날에도 미래에도 언제나 공존할 겁니다. 네, 신화 속 흔적을 통해 알아본 바람 이야기. 바람의 인간 어떠셨어요? 정말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신화 속 이름을 통해서 바람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생각해볼 수 있는 지역들 이 지역에서 현재 풍력발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흥미롭더라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바람을 에너지원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신화 같은 인류의 오랜 이야기를 통해서 인문학적으로 접근해보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인 접근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풍력발전을 친근하게 느낄 것 같습니다.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상 유례없는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속에서 풍력발전의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바람은 인류 생존과 함께 언제나 공존해야 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재밌는 바람 이야기를 통해 풍력발전과 조금이나마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셨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